우리 성경말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는데 이 말씀을 그냥 암송할 게 아니고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말씀을 암송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육간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보약이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느냐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죽음의 길로 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 본문 말씀을 계속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인생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역사 속에서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죽음의 사건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죽음의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진 그러한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살펴보면 우리 한국이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국민소득의 순위로 보면 열한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지금부터 70년 전만 해도 우리 선생님 한 분 여기 앉아주세요 7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100달러도 되지 않았어요 100달러 세계 최 빈국의 나라에 속해 있어서요 그런데 7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발전해서 세계 11위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경제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정부와 대기업이 손을 잡고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경제 개발 정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정부가 강력하게 경제 발전을 이끌어오면서 어떤 문제가 수면 아래 잠잠이 있었는가 하면 노동자의 인권 노동자의 인권을 등한시하는 그러한 문제가 잠재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어떤 사건이 터졌는가 하면 전태일이라는 노동자의 분신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봉제공장에서 일을 하는 한 청년이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나 억울한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분노 속에서 분신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경제 발전의 주도적인 그 흐름에서 노동자의 인권, 노동자의 삶을 돌보아야 된다는 그러한 대전환의 분위기가 우리 한국 노동자들 사이에 또 정부 고위 관직들 사이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현재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노동자의 인권이 많이 높아졌어요 아직도 멀었지만 옛날에 비하면 노동자의 여러 가지 처우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사에 보면 전태일 청년의 분신 사건이 우리나라 경제사의 중요한 흐름을 바꾸게 되는 전환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역사와 전 세계 역사 속에서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링컨의 죽음이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제도를 합법적으로 없애는 그러한 일을 아브라함 링컨이 시작을 했죠 그래서 노예 제도를 계속 고수하는 남부 남부의 지주들 그리고 노예 해방을 외치는 아브라함 링컨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 지역의 사람들이 전쟁을 감내하면서까지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하는 그러한 일을 아브라함 링컨이 하였습니다 그 일을 계속 주장해 주간에 나가다가 아브라함 링컨은 반대파들에 의해서 저격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죠 아브라함 링컨의 죽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미국의 노예 제도가 합법적으로 폐지되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그러한 역사의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펴보면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인류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죽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죽음보다도 특별한 의미를 우리 모든 인류에게 가져다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생겨났는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반복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의롭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인생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여기 본문 말씀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주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렸다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가정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이 어릴 때 교회를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가정은 교회를 안 다녀왔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어릴 때 기억으로는 저희 집이 소금을 만드는 공장을 했는데 굿을 무당을 불러다가 집에서 굿을 한 번 했어요 굿이 뭔지 알죠? 무당 동동동동동동동 그러면서 막 이런 어떤 채 같은 거 들고 하면서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런 굿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무당이 저희 부모님 보고 이 채를 잡으라고 그러네요 채를 그러더니 막 막 쿵쿵쿵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 채를 들었는데 이렇게 채가 흑흑흑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억에 저를 보고 그 채를 잡으라고 그랬는데 채를 잡았는데 쿵쿵쿵 하는데 저는 채가 안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 신이 노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당이 인상을 팍 쓰면서 신이 노했네 채물을 받쳐라 그러는 거예요 막 인상을 팍 쓰면서 막 이상한 막 알록달록한 모자 같은 거 쓰고 또 채를 들고 뭐 달랑달랑달랑 하는 거 들고 어 신이 노했네 채물을 드려야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돈도 없는데 막 10% 만 원짜리 돈을 거기 제사상에 올려놓고 어 신이 기분이 좋아지네 그러면서 또 공장으로 어 가면서 그런 굿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 귀신이 귀신이 노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신이 노했네 죄여물을 받쳐라 그러는 거예요 신이 노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신이 노했다고 그러면 이게 평범한 얘기로 안 들려요 종교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의지하는 신이 노했다고 그러면 깜짝 놀라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몹시 인생들을 향해서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인류를 향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원숭이가 우리 초상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암에바라부터 우리 인간이 진화되고 진화되고 진화되어서 지금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화 안 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의 칼을 들고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도록 인간이 아주 악한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들의 모든 잘못을 뒤집어 쓰시고 형벌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인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베로나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베로나가 어떤 도시인지 아십니까? 베로나는 우리나라 지금 수원FC의 축구선수로 있는 이승우 이승우 축구선수 알죠? 이승우 축구선수가 이 베로나에 있는 그 축구, 프로축구 구단이어서 한때 뛰었어요 그리고 이 베로나라는 도시는 해마다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가 언젠가요? 우리 학생들? 2월? 14일? 지났나요? 이 발렌타인데이가 되면 베로나에서 세계적인 축제를 해요 발렌타인데이 행사를 하는데 가장 감명 깊은 연애 편지, 사랑의 러브 레터를 추첨해서 상을 주는, 부심한 상을 주는 행사를 이 베로나에서 늘 매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베로나 발렌타인 행사 그거 찾아가서 내년에 한번 접수를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베로나는 어떤 도시로 유명한가 하면 세익스피어의 소설 중에 로미오와 줄리엣 아시죠?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이 되는 도시가 베로나라는 도시입니다 이 베로나 도시를 제가 방문해서 어디를 찾아갔는가 하면 사진 보시죠 여기 왼쪽에, 왼쪽에 발코니가 하나 있고 그 아래 제가 사진을 찍고 있어요 저 발코니가 무슨 발코니인가 하면 줄리엣, 줄리엣이 거기에 서서 아래에 있는 로미오와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우리 결혼하자! 그런 얘기를 해요 서로 결혼 약속을 하는 발코니, 줄리엣의 발코니 그리고 그 옆에 가면 저런 문이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거기에 관광객들이 수많은 청춘 남녀의 관광객들이 와서 저기에 사랑의 편지를 걸어놓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다 그래서 저기에다 러브레터 편지를 저기에다 적어놓고 돌아갑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내용을 잘 아시죠? 로미오와 줄리엣의 내용은 아주 슬프게 끝나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게 되죠 그 내용은 복잡하니까 생략하고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어요 줄리엣이 거짓말로 약물을 먹고 죽어 있는데 로미오가 와서 보고 정말 죽은 줄로 알고 독약을 먹고 죽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깨어난 줄리엣이 로미오가 죽은 것을 보고 칼로 로미오와 함께 영원히 잠들죠 그렇게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죽었느냐 이 로미오의 집안과 줄리엣의 집안은 앙숙이었어요 아주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들의 정치 노선이 틀렸어요 그래서 아주 이 배로나 성주가 날마다 이 두 집안이 대단한 집안인데 서로 싸우니까 그것을 어떻게 중재해보려고 해보려고 해도 성주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밤낮 이 두 집안 사람들이 배로나 거리에서 막 칼 싸움을 하고 서로 죽이고 물어뜯고 난리를 피우니까 성주가 그 성을 다스리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화해시키려고 해도 화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화해가 되었느냐 이 양 가문의 청년, 처녀, 둘이 사랑을 해도 사랑을 이룰 수 없는 그들이 사랑 끝에 죽음의 길로 간 그 죽음의 사건이 터진 후에 양 집안이 화해를 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들의 아이가 죽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더 이상 우리가 싸우지 말자고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말자고 우리가 화해하고 함께 잘 살아가자고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죽음이 양 집안의 원수지간의 사이를 화해하게 만든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들과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온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길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로미오와 줄리엣의 죽음으로 원수지간이었던 양가가 화해를 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많은 인생들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꼼꼼히 살펴보면 사실 야곱은 아버지에게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된 아주 노년이 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버지 앞에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느냐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 내용 속을 들여다보면 죽음이 있어요 어떤 죽음이 있느냐 이 야곱이 형에서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요 어떻게 변장을 하는가 하면 자기 형이 입던 옷을 동생 야곱이 꺼내다 입습니다 그런데 형하고 동생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형은 짐승처럼 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손을 만져도 털이 막 잡혀 그런데 야곱은 털이 없이 매끈매끈한 피부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린 아주 어린 털이 아주 보드라운 그 어린 염소 한 마리를 잡습니다 염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변장을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앞을 거의 못 보기 때문에 형의 옷을 입고 그리고 아주 어린 염소를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자기 몸을 변장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난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 창세기 27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27장 15절 16절 말씀 두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5절 리부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마다들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염소를 죽였어요 염소를 죽여서 염소의 가죽 털로 몸을 변장하고 아버지에게 나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축복 속에는 염소의 죽음이 담겨져 있어요 염소의 죽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야곱에게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옷을 만들어 주셨는가 하면 의로운 옷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야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야마 우리 모두가 의로운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제가 이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또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또 영원한 세상까지 누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